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에서 컴포저를 사용하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컴포저 setup.exe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저는 실행을 시킬게요. 그럼 이렇게 생긴 컴포저가 뜨고요. Next 하고 여기서 여러분은 PHP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고 PHP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이동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디렉토리에 php.exe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ext 버튼을 누르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컴포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냥 Next를 진행하셔서 컴포저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컴포저를 설치를 한 거고요. 그럼 그 설치된 컴포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제가 아까 php의 위치를 지정했었잖아요. 바로 그 위치에 컴포저.phar이라고 하는 저거는 php의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게 이제 컴포저의 실행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컴포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 현재 php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 있죠. 이 디렉토리로 이 윈도우 키 R을 눌러서 실행 화면을 띄우고요. cmd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cmd가 뜨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주소 있죠. 이 경로. 이 경로를 cd하고 붙여넣기를 해서 이 경로로 이동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c드라이브였기 때문에 d드라이브로 이동하기 위해서 d라고 이렇게 쳐줄 건데 이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php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나오죠. 거기서 php 컴포저.phar을 하게 되면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php 엔진을 이용해서 php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컴포저.phar이라고 하는 저 파일을 실행을 한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떤가요? 이 컴포저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 또는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된 거고요. 이게 출력이 되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컴포저에 설치해 성공하신 겁니다. 자 그럼 컴포저를 실행할 때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php를 붙이는 게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요런 명령을 이용하시면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는 없었던 컴포저.bat라고 하는 윈도우의 배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저건 실행 파일인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php 컴포저라고 하지 않고도 자 요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고도 그냥 컴포저라고만 입력하면 아까 php를 붙인 것과 똑같이 컴포저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간결하게 컴포저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컴포저를 이 php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디렉토리 말고 다른 디렉토리에 가서 요렇게 컴포저를 요렇게 실행했을 때 요런 화면이 뜬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뜨지 않는다면 저 컴포저가 전역적으로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패스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컴퓨터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으로 간 다음에 고급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환경 변수를 들어간 다음에 시스템 변수에서 자 여기 보시면 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패스 뒤에다가 자 이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php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 자 요렇게 윈도우 탐색기에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을 경로로 표시되는 것을 클릭하시면 경로에 대한 텍스트 파일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 확인하고서 그리고 여기 있는 요 cmd 이 명령어 창을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실행시켜야 됩니다. 자 윈도우와 이렇게 눌러서 cmd 그 다음에 컴포저라고 했을 때 요렇게 컴포저 그 php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디렉토리에서도 컴포저가 실행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설치를 하신 거고요. 다음에 있는 내용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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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